이게 처음에는 맵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라도 해야 돼 맵 지식이 딱 생기면은 아체를 어떻게 내가 조져야겠다 뭐 바닥을 뚫던 천장을 뚫던 그걸로 기만을 하던 해야겠다 그게 딱 서는데 사실 나도 아직도 그게 잘 안돼 펄스로 심장박동 감지해도 상대방 감지되었다고 뜨나? 아니 그거는 상대방이 몰라 그래? 어 그 대신에 어 아이큐랑 그런 애들만 알고 그 대신에 그 니가 이렇게 심장박동기 감지기 꺼내고 집어넣고 하는거는 소리가 다 들려 상대한테도 아 진짜? 어 어 그냥 철컥철컥 소리만 살짝살짝 들려 가까이 있으면 크게 다니긴 하는데 음 도망가자 그래서 소리가 진짜 중요해 나 그냥 2등에 있을게 여기 강화했지? 어 둘 다 강화했어 아 둘이 둘이 하나야 이거 소리가 안나는 행동이 하나도 없어 뭐 행동을 할 때 소리가 다 나게 돼있어 그래서 소리 듣는게 제일 진짜 중요해 아 여기에서 저에서 터졌다 5.세튼데 바이오 하설드 컨테이너 로케이션 안노우은 키튩 시큐어 왔나보다 안 왔네 아직 은시야 이거 어 이쪽에서 떨어져 저 문에서 떨어져 어 어 아 문에서 떨어지라고? 어 문에서 떨어져 밑으로 떨어지라는 얘기인줄 알아요 그 문에서 떨어지는게 좋아 추적당하는 중이야 오케이 저 문에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공격팀이 조준경을 다 달고 있어 그래서 원거리 교전에 능하단 말이야 웬만하면 저런 문은 덜 쳐다보는게 좋아 옥히용 오 살았기했어 오케이 드론 들어왔다 오케이 오케이 그거 은시랑 동선이가 홀딩좀 해줘 봐야지 나이스 좋아좋아 홀딩 잘하고 있어 응 아 부상이구나 어 부상이야 와서 오케이 나이스 개잘하는데? 은시 왜이렇게 잘해 어 들어왔다 이쪽 지원 지원좀 부탁해 우리쪽 밖에있어? 어 이쪽 여기다 위험하다 싶으면 여기 좀 수만있고 계단 3층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어 내려오고 있어? 응 뭐 메버리그야 어헝 계단 거의 내려왔어 어헝 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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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